요즘 같은 시대에 몸의 면역력, 마음의 면역력, 마상에서 강해질 수 있는 방법.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프린시스 파워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? 일단 나오면 돼. 이상해. 미션을 견뎌나? 표정이 막 두려움 없는 용기는 없다 누군지 딱 봐도 아시겠죠? 뮬란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가부정적인 시대에서 몸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패급병사에서 영웅이 될 때까지 성장한 강인한 뮬란 뮬란이 가진 프린세스 파워는 강인함입니다 이 뮬란 제품 향은 티플라워에요 그래서 그린티 다들 좋아하시죠? 그린티 향기에 여기 시츄러스 향이 얹혀져 있고 그러면서도 잔향은 시더우드 머스크 샌더우드 같은 되게 분위기 있는 향들로 잡아주거든요 특히 뮬란이 요즘 고객들한테 되게 잘 어필하고 있어요 안에 언박싱을 해드리면 일단 저희 디퓨저는 이렇게 디퓨저 병이랑 그 다음에 여기 리필액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리필액을 여기에 다 넣는 거죠 앞에 이 캐릭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왁스 타블렛 안에 공주들마다 프린세스마다 문구를 다 적어놨어요 이 뒤에는 프린세스 실루엣이 양각으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뮬란이 했던 워드 로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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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하게 옷장 같은데 걸어놓으면 그린티 향기랑 시트러스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오리엔타 시트러스 향기입니다 캔들로 태우셔도 좋고요 좀 그냥 나는 귀찮은 거 싫다 라고 하시면 디퓨저로 사용하셔도 돼요 뮬란의 프린세스 파워는 강인함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죠? 요즘 같은 시대에 몸의 면역력 마음의 면역력 마상에서 강해질 수 있는 방법 꼭 필수입니다 강인해지세요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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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절 관절은 소모포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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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C 많이 먹었더니 우리 치과 선생님이 잇몸이 너무 깨끗하대 그냥 맞지 너무 혀 놀라는 하루를 몇 개 먹어요? 나그를? 나그를? 다그요? 몇 개 안 먹어서 비타민C는 메가도스에요 그래서 이 스푼으로 6개 정도 먹고요 그리고 마그네슘, 마그네슘 대기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힘들어서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마그네슘 같은 게 부족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, 오메가3 먹어야 되고 끝 끝? 아까보다 좀 잘할 수 있네요 내 큰 설명이 이렇게 예뻐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 정말 비타민C 내가 줬어 이거 자세 똑바로 해요 이거 100개씩 해야 돼요 근데 자세 똑바로 아닌 거 같은데요? 자세 똑바로 해요 아이고 이런 거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리 붙어서 올려야 될까요? 아냐 아냐 이거야 이거야 원하는 거 하려면 꿈을 이루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을 수시로 이렇게 틈틈이 관리를 해야지 어디 체육관 가거나 헬스관 가거나 하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집에서 홈트 너무 잘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틈틈이 하는 거죠 어이구 어저어 어이구 ㅇㅇ 모시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